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밤 순찰을 마친 한 경찰관이 한적한 식당을 찾았는데요 이 날은 한 벌에 맞게 쥐어갔어요 무슨 일일까요? 대회에서대로 욕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4명 이고가 한 사람은 죽은 것 같아요 2명의 몸에 두고구간에 두고구간에 있는 곳 1명은 그녁에 숨고자고구간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묻혀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좋은데요 어떤 병을 가고프로든 병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요 이 길이 있다면? 저는 이 길을 가야죠 또 다른 차량이 식당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난폭하게 운전을 하던 차량이 식당 앞에 멈춰섭니다. 수상해 보이는 남자가 들어오는데요. 본격적인 구조와 후렴의 전통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하러요. 너무 해주셔도 좋았다. 네, 긴장했죠. 응.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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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pt- ONE? 네네. 아, 네. 아, 돈으로 하라니. 그런데 남자의 손에 맥주가 있네요 금세 커피로 변합니다 주인이 잘못 본 걸까요? 약을 먹는 남자를 예민하게 대하는 경찰관 라이터에 뭐라고 써 있는데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남자는 베트남전 참전용사로 전쟁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중인데요. 빨리 국경을 넘어가야 한다며 서두르는 남자. 경찰이 계속 예민하게 굴자 남자도 기분이 상합니다. 전쟁 당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I know, but now I want to. The guys were fighting and screaming, dying all around me. I could feel the bullets tugging at the cloth of my uniform as they went through. I ran. Because the only way I could save my own life was by stabbing on bodies, driving down into the mud. I'm talking about the bodies of my friends. I hear them choke as my foot stepped on their faces. So maybe you ought to keep your opinion. 남자를 붙잡는 경찰 남자는 살인사건이 일어난 그 모텔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전쟁의 기억이 떠올랐다는데요 진짜 스테이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악몽이 진짜처럼 벌어진다는 말이었는데요 경찰이 총을 꺼내자 남자를 공격해 쓰러트리는 경찰 남자의 악몽이 정말 현실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장을 한 군인들이 식당에 마구 총을 쏘는데요 도망을 치려던 경찰은 총에 맞아 쓰러지고 쓰러진 군인을 처치하려다 식당 주인도 쓰러집니다 결국 악몽의 주인공은 죽음을 맞고 군인들은 환상처럼 사라집니다 군인들은 환상처럼 사라집니다 주인은 병원에 실려가고 엉망이 된 식당의 모습이 보이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